4. 7월에 나올 피지컬 싱글 자켓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약간 머그샷 컨셉으로다가 평소 스타일링이랑 좀 다른 머리를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좀 획득적으로 바뀌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탈색도 하고 멤버들 다 그리고 옷도 그렇고 뭔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잘 어울려지게 이런 입은 자켓을 예쁘게 찍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잡혀온 사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잡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귀엽네요. 바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주인공이 일곱 명이면 호석이 형 약간 간판. 뭐 간판? 간판 간판. 잘생겼는데 센데 포장이야 약간. 남준이 형은 진짜 포스트 같다. 남준이 형은 그냥 딱 맺고 왔는데 개학생이. 진짜 멋있어요. 이 비로 뽀뽀래요 뽀뽀. 아 뽀뽀? 야 뽀뽀 아니지. 비비오 비비오. 범죄자인데 지금 뽀뽀 아니지. 바 옛날에 사남자 자켓 사진 찍을 때 생각나요? 바보샤에서. 아 빨간 색깔 배경. 사남자 우리 첫 집 구한 것 같나요? 난 고기 취일 아직까지 있지. 아 멋지. 입이 하거나 고기 취일けど 이거 제가 왜 사귀INGS effic Beer Nadz2VM으. 승강이 왔어 오 전 she go ready by lawsرفon. 그리고 그 colours. 소품들이 있는데 약간 나만의 어떤 비밀의 공간 이렇게 좀 음식 같은 거 놔두고 나 혼자 좀 영상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맛있네. 사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락스타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긴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귀여운데 배경은 귀여운데 저희는 되게 섹시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그 느낌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물로 확인하시죠. 뭔가 이 착장과 상반되는 약간 그런 기치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어쨌든 되게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뭐 아침부터 이제 런닝머신도 뛰고 거의 2주간 샐러드만 먹었는데 그래도 그 좀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자아 노출을 약간 해보면서 내일 모레 촬영도 열심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오늘 폐주소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팔기는 해 코니를 찍으셨잖아요. 나올 때 90년대는 이게 손잡이니까. 이 차 못 몰아요. 뭐야 멜빵 매달 많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켓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 나이입니다. 폐주유소에서 이제 재결할 만한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 뭐 이제 세차하는 주유소에서 뭐 기름을 넣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다가 했는데.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이제 곧 물 뿌리는 컨셉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여름이 참았는데 아직 겨울 아직 안 끝났다는 거. 그렇죠 거의 뭐 자연광이 딱 좋아지고 그때 보면 시원할 거예요. 되게 지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쉬와 드디어 댄캉 시원— 갑시다 진짜 잘 grief! 양경아 한 명의 대전 완전 참 좋습니다.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growin' like we're dancing fools And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want we know how to let it 허기 형, 진짜 잘 나는데 아, 이게 꿀인데 내가 내꺼에 만든 거라 나 진짜 정신인 줄 알았는데 Cause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e don't need to dance We don't need to dance 여기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산관냐, 바다가? 오랜만에 이 물 소리와 바다 냄새 맡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바다를 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정말 좋습니다 촬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밖에서 쓰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잘 나오지 않을까 일찍 나오지 말라고 어제 그렇게 전화해놨는데 오늘 구름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애들 맨날 저기에 다 엎드려 버쳐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도 좋더라고요 나 절대 더 좋아지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re going We know how to dance Don't need to talk We don't need to talk Just walk Don't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There's always something To stand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change Then you know Just stand in the way We don't got this so much 야 막 야 이만한 게 뛰어다녔대 진짜 다 걸고 야 말이 되냐 바로 무슨 이만한 게 뭐죠? 근데 여기 원래 낚시 터긴 해요 여기 나 캠핑하러 왔어 낚시하는 선 되게 많았어 와 진짜 물고기 진짜 들어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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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가 안 나 싹 빠는데 저기 저기 있네 어디 어디 검정색깔 큰 게 봤어 봤어? 야 저거 고등어 아니냐 형 작살 가져와요 작살 아 다리 진짜 와 다리 진짜 어우 따 아파 어우 진짜 따 퍼 없어 너무 따lem 되게 삼촉 좋아하거든요 삼총 동자라서 그런지 잘 즐기지 못했어요. 촉촉하면 되게 이쁜 축제바이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술을 보려고 했는데 졸려가지고 못 봤는데 뭐하는 삶과 맛있는 거 많고 그러고 있어요. 바다 바람 쐬러 오기 너무 좋은 곳이더라구요. 다들 여러분 다음에 시간되시면 한번쯤 놀러오시고 저희가 촬영했던 이거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 세팅해가지고 이거 미치발리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앨범! 겨울에 겨울바다가 참 보고 싶었는데 못 왔었거든요. 촬영을 위주로 이제 오후에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바닷소리가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자연관과 좋은 경치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삼척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바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이죠? 삼척을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네. 바다го 그냥 싹 퍼져 있어서 좋은Son geldi... isso 내가 잘 works 야 킹크랩이요? Apart ouromnia 가지고 We cut the grass He went along. You pull the謝謝 We cut theô! Sure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주긴 했는데 약간 대기하고 있긴 했는데 자 아무튼 오랜만에 자켓을 받아서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홈날 이후로 처음 아니겠습니까? 주명진 이후로 처음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이번 자켓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7월에 나온다니 벌써 4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니 경수씨 어떠셨어요? 너무 춥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아있죠? 맞지 맞지 그럼 한번 살짝 띄우면 뮤직비디오 촬영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기억 안 할거에요 하나 둘 셋